또 두 장 변화 나왔어? 아니 저거 하면은 죽는단 말이야 어! 찬상 아드레날린 띠용 이 무슨... 딜리님 반갑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아르바따 따주시바 이게... 실력이죠 내장에 채 넣을까? 내장에 채 넣을거면은 나중에 저게 계도가... 계도가 나와야... 으악! 계도 안나오면 망함 이제 대갑 축살됐으니까 저주카드 한장정도 있으면 문제가 크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크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 판단 때문에 망할 예정입니다 4장의 채가 쓰기가 너무 어렵죠 4장의 채가 쓰기가 너무 어렵죠 0코로 쓰면은 그때는 좋죠 0코로 쓰면은 그때는 좋죠 왜냐면... 왜냐면... 천탑의 지코리타이기 때문에 개도 있으면은 내장에 채가 개꿀이죠 일단 예비 짚고 안 돼! 잠깐만! 얘들아... 아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아니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아 뭔데 올 공격이야 다 물사님... 보고싶습니다 어디서 우리 잡지 이거 어디서 우리 잡지 이거 상점 가서 하나 지우고 예비 강화하고 물음표 쭉 가고 엘리트 가든가 강화를 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네요 상점에 개도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네 아 슬라임 문제잡아 요놈 망단 꼬챙이 돌진 어이구야 킹짱크림 어... 결국 개도도 없네요 공포 하나 살까 암셋이냐구요? 아 아닌데 아후... 말린다 말려 탄수화마다 넣을까 아후... 말린다 말려 이거라도 있어야 당장에 살아남을 것 같네요 데미지 약한 거 봐 아 잠깐만 얘네들 패턴 좀 조금만 더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네 아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탄성 플러스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데 제발 신경도군 약화라도 걸지 이게 뭐야 포샷 없었으면 여기서 바로 죽었네 이래도 탄플입니까 탄플 개노답 와 딸기 아니 이거 언제 아유 모르겠다 제거해 일단 제가 집었죠 살기 위해서 엘리트 갈 걸 그랬나 으엑 케첩 엘리트나 갈 거야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두고 가십시오 저를 두고 가십시오 탈플은 왜 또 남아 탄플은 왜 또 남아 포큰 게임 피우스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덱 덱 가능성 있는데 기능성 전략가 하나만 나와도 바로 뜰 수 있다 전략가 하나만 나와도 바로 뜰 수 있다 아 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탐플이 중요해 아 내장 강간 나오는데 저 망할 가시 땜에 가능성 충분한 덱이야 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피격한다고 아 제발 아 이 게임 싫어 아니 이걸 피격해 이 망할 아 그지 같은 게 야 아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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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덱 되나요 아 돈 내놔 마테리오시카 음 찬상 다음 톤에 대단원으로 잡을 수 있어 취약 걸고 아 으아아아아아 되나? 예비 2장 다 뽑을 수 있으면 된다 아 드로우 실력이 부족했네요 하지만 잡은 것이다 하나의 노갈 어 기록 갑분 핫 가능? 가능한가요? 찬상 찬상 나의 노갈 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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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수비카드 없지 나 왜 덱 돌려서 수비카드 찾으려고 했지? 살고 싶어서? 오직 생존자밖에 없는 그것은 극한 생존덱 있을까? 어려운 10ров 넣어놓을 뿐이야 2대기여서 수비 챙기려면 적어놓아야되나? 공중제비? 아 랩미미풀 아 뭐야 아 줘봐 돈 돈 돈 돈 돈 돈 킹단원에 막 빗줄고 빗줄고 아 이 거지같은거 지우고 저희가 살아서 지우고 2대 가능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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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핵 1티어다 잠깐만 이거 반사신경 사면은 못 지우네? 아 못 지우더라도 반사신경 사는게 맞겠죠? 에휴 에휴 사는게 맞어 암튼 맞음 담박실끼말모 아 됐다 아니 마르코님 아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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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감사합니다 빗단원 예 아 라민 환영합니다 와 라민 이거 핸드 물릴 카드가 저거밖에 없네 하하하하 화력 좋습니다 굉장히 맘에 들어요 이런거 오랜만이야 이대기 1티어다 우리 팬더단도 화력 보여주세요 화력 밀리잖아 화력 밀리잖아 난민한테 집 뺏겼다 아 마르코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예 잠자내 잠자내는 팬더단 아드 하나 더 넣고 와 세장 와 아 행복하다 아 행복 아 행복해 이거 하이랜더 노릴 수 있나 안되죠 예비도 지워야되고 아드레날린도 지워야되는데 하이랜더 물 건너갔어 그래도 일단 독지담본수다 지우고 불타는 타격단 엘리트 다 덤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SMR이 밖에 안되 첨탑 이정도 밖에 안되 세마리라도 잡으러 가자 한층만에 똥댁이 1티어가 되어버렸잖아 이 가진거 없는 덱이 오호 제빈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카드 파밍 다 했어 다 했다고 설루가 남은 남은 전광석사는 도움이 되고 있네요 이것이 내장해치다 뜨든 빛다론 내장 탈출국 예비 쭉쭉 버리고 탈출국 예비 제비 대단원 제비뿔 나오잖아 제비 집었더니 제비 집었더니 제비뿔이 농락당한다 이게 엘리트랑 상점이랑 다이로 캣쳐 아 엘리트 갈거야 이제 돈 안씁니다 상점 크리스트 2가세요 어이 꺼져 점프파밍 할거야 잔상 아드 아드 예비 다사신경 버리고 작돌 탈출국 예비 똥똥 제비 대단원 이지 피지 상점을 갈 수 없는 몸 여기가 나은가? 물음표 2개 보고 하나 둘 셋 여기 하나밖에 못 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자 아니 이 덱 분명히 똥덱이었는데 안 돼 아직 똥덱이었다는 반전은 어떨까요? 안 돼 그런 반전은 싫어 아야야야야 아드레날린 빠지고 나면은 폼이 확 빠지긴 하네요 내가 괜전 이런거 파워카드 안쓰고 넘어가던가? 토둥님 반갑습니다 파워카드 아 잠깐만 이제 화상 들어온다 파워카드를 안쓰고 넘겨서 지금 이 꼴이 난건가? 일단 핸들을 빠당하게 들고 있으면서 계도를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장의 채로 딜하고 이거 어차피 불가침이라서 내장의 채만 잘 돌면 되거든요 다운 턴에 대단원으로 마무리 다운 턴에 대단원으로 마무리 예비가 핸들을 말리긴 하지만 대기 두껍기 때문에 저거 말고는 돌릴 수가 없죠 10폭 이렇게 엘리트 두 마리 더 잡고 전천 나왔다 순수 넣을까? 전천 순수 광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기 딱히 필요 없을려나? 아니야 오 상점 나왔다 팅샤 갑분팅 어 평범인님 반갑습니다 뀨로스님 반갑습니다 강섬이요? 거른다 강읍 거른다 팅샤 빠 따주시고 시바 전광석화 하나 지우고 아 근데 저거 뭐냐 순수 집어가지고 지워도 그만 안 지워도 그만인데 암튼 지우겠습니다 다했네 다했어 이제 덱 돈다 이제 덱 돈다 환상의 대단원 쇼 오호 내장도 같이 써도 되겠네 드로우가 많으니까 아이 팅샤가 괜히 산 것 같지 않아요 아 킹샤가 괜히 섰다 워낙 조니움을 흘려서 아 공포 포션이 더 낫지 아 잘 필요 없지만 오 네 복수하러 왔다 이 자식 복수 못하나? 아하 잠깐만 야야야야 안된다 제발 나왔다 제발 오케이 됐다 복수 됐다 아 유도갈 왜 이제 나오냐 집중 설치 다 필요 없죠 지금은 고개가 제일 필요하지 힘 숨찐 아 저거 쓸 필요 없는데 실수했다 실수했다 힝샤로 죽어라 와 고개다 와 끝났다 다했다 고생 끝났다 아이고 고생하는지 오래됐지 오케이 50% 실력 실력 아 근데 고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고도독 고도독 0코스트 고개면은 다했지 고도독 톡 톡 톡 톡 톡 고개가 없어서 못 쓰는 거기 땜지 집중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넣어둬볼까? 광기로 연쿠 만든 겁니다. 아드레날린 2장이라서 총매하자구요? 싫어요. 안해요. 첫 턴에 이거를 완성을 못하면은 어지러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드가고 하면 되겠다. 전천의 순수까지 다 잡혔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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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ать. 아 뭐야? 잘못했잖아. 아 돌려. 쟤도 돌려 그냥. T새로들어. 와 틱샷 아잇 점프 왜이래 아 역시 칼날려 막 나와야돼 왕남도 못했고 덱이 1층부터 너무 구려서 엘리스도 못잡았어 그 1데미지 1데미지 때문에 하여간 대단원이 최고야 대단원밖에 가진거 없는 못가진 캐릭터 같으니 아니 근데 갑자기 진짜 2층 들어서 갑자기 뜨네 1층에서 내장존도 하다가 예